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21년도 하반기 쥐띠 운세는 어떨까 해서 나이대별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 준비 좀 해봤어요. 근데 한 달에서 다 100%라는 것은 없어.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쥐띠들이 올해 많이 주춤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내 힘을 빌어줘야지. 병자생 26살, 7월생이나 9월생들은 올해 시험의 운이 있을 거예요. 시험의 운, 시험의 운이 내가 합격할 운이 한 80%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음 놓고 용기를 내시고서는 시험의 운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한번 전진해보세요. 해보고 너무 그냥 내가 힘들고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취업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도 걔 중에 많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고 이러면 1월생이나 2월생이나 12월생들이 운이 좀 적더라고. 운이 적는데 보편적으로 5월달, 7월달, 9월생들이 보면 뭐 계층에 우리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내가 배운 그대로만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 거야. 뭐 다른 거 없어. 운도 갖다 따라주고 운으로 보면 올해 26살에 그래도 운은 따라주는 해거든. 내가 운이 안 따라줘가지고 맥혔을 적에는 그 운도 50%가 들어가거든.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 운이 없는 사람이 자꾸 하려고 해봤자 되질 않는단 말이야. 내가 생일달에 맥힌 사람이 있고 뭐 나이에 맥힌 사람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올해 보편적으로 이제 운이 피는 운이다. 서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오르듯이. 또 만일에 떨어지면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나이가 지금 뭐 서른여덟 마흔 돼가지고 시험 문의가 또 없어가지고 확 떨어져고 또 고민하는 사람보다도 나이가 젊으니까는 그래도 또 희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좌절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뭐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뭐를 갖다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운세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80%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26살에 이제 병자생 뭐 5월 7월 9월 달 생들이 확률이 높다는 얘기에요. 운도 따라주고 내 생일하고 이게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또 5월 달에 시험 보는 사람이 있고 7월 달에 보는 사람이 있고 또 3월 달에 보는 사람이 있고 10월 달에 보는 사람이 있잖아. 그니까 그 운이 나고 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생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려고 마음을 먹는다며 시험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들 합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11월생, 12월생, 1월생 여자친구를 조심해라. 남자는 여자는 남친을 조심해라. 내가 괜히 쓸데없이 가슴에 상처를 입는 애고 이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친구삼아 벗삼아서 만났다가 서로가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도 아무 부담 없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괜히 그냥 너무 열성으로 매달렸다가 어떤 이별수가 있으면 그때는 죽네 사네 또 막 이래갖고 모든 여자가 살아온 내 저기가 다 깨져버리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친구들하고 잘 만나서 끝까지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11월생, 12월생일이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이별의 수가 끼고 들으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서로가 부딪히지 않게끔 하고 넘어가면 좋은 인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생,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서른여덟 살들이 강해, 그리고 고집도 고집이지만 내 거를 물었으면 절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그런데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밀어 당길 줄도 알고 놔줄 줄도 알아야지 되는데 넘어 당길 줄만 알면 그 화살이 나한테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조정을 해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고 또 무슨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창업 갔다 해도 괜찮아요. 창업을 해도 창업에 운은 갔다 있으니까 뭐 요즘 갔다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려고 하면은 올해 이제 창업이며 사업이며 운은 좀 열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이 운이 열렸는데 대운이 열려갖고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갖다 뭐 어디다 투자를 해서 뭐 크게 갖다 일을 벌이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누구만 하다 조그맣게. 옛날에 군문가게를 시작을 하면서 큰 가게가 되고 큰 슈퍼가 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처음서부터 갖다 이렇게 크게 범위를 크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얼른 안되다 하면 실망도 커서 또 얼른 갔다 또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재산이 당진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끈기가 지금 있어. 끈기가 있어. 갑자생들이 지금 끈기가 있어. 끈기가 있고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무슨 뭐 장사나 영업이나 사업 같은 거 세일즈맨 이런 걸로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은 본인들이 이제 찾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큰 욕심만 내지 말고 올해 모든 것이 이제 잘 나갈 수 있게끔만 머리만 구상만 잘하면 크게 갖다 이어 저기 실패하는 확률은 적어요. 올해가 이 쥐띠드 갑자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또 그래도 어느 정도 40주로 들었었잖아. 그러니까 옛날같이 조금 더 이제 젊고 20대처럼 그냥 뭐 이것저것 해보자고 돈을 막 흥정만 흥정 쓰는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가정이라는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결혼의 운. 특히 이제 홍기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결혼하신 분들 괜찮아요. 좋아요. 특히 이제 올 이제 뭐 이 가을에 뭐 9월 달이나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하시는 분들 뭐 이 부부 인연 맺어서 식구가 늘어나는 가정들 괜찮습니다. 올해 갖다 마음 놓고 결혼하세요. 여자분들 면섭포 쓰시고 남자분들 사모관대 쓰세요. 올해 혼인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이제 임자생이에요. 50살. 자손의 걱정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면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아. 임자생들이. 그러는데 포기하지 말고 올해년만 이 저기 신축년만 잘 넘겨가갖고 내년에 그래도 시원한 살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내년부터 운세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운세가 열리고 또 요 뭐 요. 월급이 올라가고 진급이 되는 거고 뭐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월급이 올라가는 해년이고 진급의 운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술이나 건강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술이나 이제 요런 곳은 술, 담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원살에 갔다 내가 건강을 좀 해치는 애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잘 넘어가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연인관계 연인관계도 요 올해 잘 풀어 넘어갔으면 좋겠고 뭐 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요 공인 자석에서 또 만나는 그런 인연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올해 내가 망신 수가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이제 요 시원, 저기 뭐 요 시원살에 임자생들은요. 2월생들, 2월생, 4월생, 6월생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자석에 이제 가서도 좀 조심만 하고 넘어가면은 괜찮게 자꾸 여자로 끼고 들고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망신 수가 좀 오래 갔다 좀 들겠다. 그러니 어 이거 청학만신 말을 듣고 좀 뭐야 이거 내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좋은 건 좋은 줄 모르는데 나쁜 건 진짜 100%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심 좀 하면 좋겠다 해갖고 조심해갖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좋잖아요. 그쵸?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로 2월생, 4월생, 2월생은 올해 인간으로 망신 수도 있는 거고 또 동료들하고도 시비수도 있는 거 요것만 피해가셔가지고 잘 올해 신축년에 넘어가시면 뭐 요 내년에도 그렇고 뭐 요 누구 맘에 따라 3년에 갔다 뭐 30년 운세도 들어오는 해년이 될 거니까 올만 갔다 인자생들 잘 넘어가세요. 그리고 재물, 곡관들은 갖다 이어 찬다 그래요. 특히 이제 9월생, 10월생들은 재물의 곡까지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물에 갖다 거기 있는 것이고 올해 운 잘 갖다 이어 셔가지고 내 곡관 잘 채우세요. 그러면 부자재입니다. 또 이제 경자생, 62살 뭐 건강으로 갔다 올해 해치는 분들도 많아요. 경자생들이 그러는데 뭐 항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갑에 경자생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그래도 좀 힘든 고비가 넘어가는 해년이요. 그러나 경자생들 분들이 자제분들하고 마음의 실갱이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잘 지혜롭게 고부관이든 아들과 딸들과 자식들하고 될 수 있으면 화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서로가 위하고 부모나 자신이 위하지 않는 집은 없잖아. 근데 자주 부딪친다는 얘기죠. 경자생들이. 평생이 안 그래도 작년, 올해 오는 자손들하고도 누구하고도 부딪치는 해년이 되니까 그것만 내 참작을 하셔가지고 좀 수그러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4월 달이나 4월 달은 지금 지났지만 8월 달이나 11월 달에는 문상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상을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왜? 5월까지는 내 기운이 그렇게 나쁜 기운이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상을 갔다가 내가 또 따라 붙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올해 해년만 넘어가면 내년에 63살부터는 그래도 괜찮고. 또 무슨 집 같은 거 매매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올해는 좀 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매매 운이 열리는 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갔다가 매매 운세를 하시든 정 이제 꼭 해야지 된다고 하면 가을에나 갔다가 하시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올해 지금 얼른 서둘러서 했다가 손에 박아서 그러시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사업의 문들도 잘 열어셔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첫째는 예순도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잘 합의가 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 가정이 편안해져야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무자생들, 오래 갔다 일으는 4살에 낙종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무자생분들이요. 이 어르신들, 남자분들 보면 성격이 굉장히 대꾸창이 같아요. 그리고 꼭 내 말이 법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어르신들은 조금만 좀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을. 그건 왜 그러냐. 내가 편하고 첫째는 본인이 그러다 보면 내 심간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본인도 그래서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사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즐겁게 자제분들하고 살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올해 무엇을 하시든 또 아직은 또 막 움직이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단탄대로로 이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자제분들한테 또 넘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제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사업하시는 거를 이어받을 수 있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이들 잡수시면 첫째 다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이 최고고 우한이 도둑이라고 그러는데 나이 잡수서 자제분들이 자손들이 속삭이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자손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원만해서 가족들이 다 화목하게 지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하시고 건강 챙기셔가지고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건강 꼭 챙기세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 지띠에 대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운세가 좋은 저기를 해서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올해 갔다 이어 코로나 어르신들은 예방주사 잘 맞으셨죠? 건강 꼭 챙기시고 올해 갔다 이어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지띠분들 열심히 물어다가 국관들 많이 채워갖고 다들 가정가정 대박나세요. 정아원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